Q. 형태의 관여 효정아!! 일단 지금 축인금 받은거 다 이체해갖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효정이한테 백만 달라고 하면 욕바가지라 먹으려나? 왜.. 어? 잠깐만 와봐 아 이거 지금 확인해야 되거든 이거 지금 오늘 신학습기 뽑은거 알지? 어쩌라고 아 이걸 지금 컬렉션을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어? 좀 없어 어? 아 컬렉션을 잠깐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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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졸라 고독하구만 아 진짜 이거 좀 컬렉션 좀 한 번 하게 누가 시원하게 백만원만 좀 밀어주실 분 네.. 빌려달라고 안할게요 빚이 많기 때문에 스펙업 좀 하게 시원하게 한 번 밀어주실 분 없나요? 스펙 에휴 시바 하지 말자 그냥 에휴 뭐 없는데 뭐 언제 이걸 하고 있냐 스펙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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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만해봐 진짜 와 알았어 잠시만요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하는 거 악세 32000으로 가야되냐 0000.0.0으로 가야되냐 아 머리 왓아프네 기다려 봐 악세 싼거나 싶고 아까 다 사가지고 없네 비싼 애 다 3자리 700원이네 알테아 3200이 맞냐 어 근데 비싸다 이거 3짜리가 750원씩 한다 이거 이거 진짜 택도 없겠는데 이거? 어 이거 뭐고 비싸 또 3짜리로 하니까 세번째께 잘 나오더라고 700원 너무 비싸지 아 씨바 그냥 제작을 해야되나? 2짜리는 그냥 만들면 되잖아 어 3짜리 뭐야 자기 자신이 등록한 씨바 이거 주리가 여기다 등록이라네 3짜리 존나 싸게 어? 400원 4500원 530원 괜찮나? 530원? 495원 520원 아 내가 뭐 백다이야 이런거 아껴하는 뭐 이런 개 존밤이 아닌데 막말로 제작 한번 하는데 씨바 150만원씩 삐날라를 뿌리는 사람인데 내가 존밤이 아닌데 이게 왜 자꾸 존밤처럼 내가 돈이 없으니까 후다니까 빚만 존나 많아갖고 아 인생 진짜 존밤 같다 에? 아 이정도까진 아니었네 내가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이제 갱짜리 아니 이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알티야 이건 다 질러야 되잖아 갱짜리랑 일자리랑 사갖고 170원씩이나 하네 씨바 이거 원래 100원인데 이거 아 다 200원대밖에 없어 이제 존댓어 워매 뭐 이렇게 다 비싸냐 아까 다 사가지고 237원이네 또 일자리가 일자리는 존나 잘 들었는데 237원 개적잔데 이거 일자리에 185원 이게 답이네 자 가자 3 2 1 1 1 1 2 1 2 2 1 2 2 2 2 2 2 3 2 2 3 2 3 3 2 3 3 3 3 4 3 4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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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6 7 5 5 6 5 5 6 5 6 6 5 6 6 6 6 6 6 6 7 6 7 7 7 8 7 9 8 9 9 7 7 9 12 11 11 11 11 12 12 12 설마 여기서 시발 4개가 나르지는 않을거야 분명히 어! 잠깐만 1 하나 남겨놨어야 되잖아 아이씨 아니아니 아까 내 멘트했던게 있지 어차피 1은 언제든 만들수 있기 때문에 3이 근데 여러개 뜨면 어떡하냐 아씨 병신같이 했네 진짜 1을 다 하나 남겨놓고 나는 진짜 바본가 그렇지 아 어차피 3 2개만 들어도 괜찮다 리덕션 1도 있잖아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 가자 3 2개 뜨면 더 좋아요 컬렉션 2개 할수 있습니다 제발 바로 첫번째꺼에 따라한다 제발 형님 걸렸어 자 일단 하나 걸렸고 제발 3 2개 곧 아 내 지식의 룬이 1이 2개가 필요하거든 아 뭐야 아씨X버그야 뭐야 이거 아 내가 5 지식룬 날렸거든 어차피 5부 안하니까 아씨X버그 아 나 이거 3이 뭐 이렇게 불편하게 5 뜨는거 아니야 또 나 5 지식룬 날렸거든 아니 6개를 찔러갖고 3이 그렇지 딱 좋아잉 6개를 찔러갖고 3이 4개가 뜨네 지금이 나 설마 4 지식룬? 야 유튜브각이 여기서 나온다고? 잠깐만 4 2개를 찔러야되잖아 아니 어떻게 된거야? 어차피 마도사랑 법사 안해갖고 4룬 나중에 여러분 4룬 컬렉션 나올려나? 아 갖고있었네 오룬은 안나올거갖고 4룬 나올수도 있거든 나중에 이거 지금 초기에 나온거 보니까 근데 오룬 뛰어봐야 의미가 없어 나 마도사도 안해가지고 오부할때 뭐 참은 나쁘진 않은데 뭐 도대체 오부 지금 안하거든요 어소르티도 없는데 가지고 있을까 그냥? 분명히 4룬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야 나 존나잘 떴다 6개 찔러갖고 4가 2개가 뜨고 3이 2개가 떴어요 거인무기 생각난다 짝수는 안나온다고? 아 그러네 짝수는 없네 1,3,5네 아씨 자 뭐 날른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진짜 너무 잘 떴어 6개 찔러갖고 4두개랑 3두개 뜬거면 진짜 잘 뜬거야 잠깐만 이거 1을 띄워야되네 와 어만걸릴래갖고 또 좆짓거리야되네 좆 됐네 이거 잠깐만 아씨 이거 1을 띄워야된다 또 아 나 이런 씨발 돈도 없는데 좆 됐네 이거 잠깐만 3짜리를 사야되는데 와 3짜리가 다 없다 650원이야 존나 비싸다 이거 씨바가 일자리를 남겨놨어야 했는데 비오신같은거 이거 지금 일단 돈이 없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GBZ 집사 아78 이것 알 aparecer 제발 다이어트 면을 먹자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이어트 개구리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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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포인트 2만원 있어 2만 5천원 있네요 어 뭐야 아 아까 2천 다이어 결제한거 튕겼을때 그거 안받았나보네 야 이정도면 가능성있지 아까 2천 다이어 결제한거 렉때문에 튕겼잖아 333원? 자 이렇게 컬렉션을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도재경님 슈퍼채팅 5,900원 감사합니다 문준님 화이팅 키윽 재미있었어요 방금 아 재경님 5,000원 감사합니다 졌댓다 진짜 마지막이다 더이상 없다 춤덕이가 지랄이가 안된다 제발 아 우리 쌍대용님 1,800원 감사합니다 어? 아 진짜 났다 아 진짜 더이상 하고싶어도 여러분들은 안돼요 여기서 파템을 먹어갖고 좀 해야해요 일단 파트는 두개 있으니까 일단 파트는 가을에 오기 잘 어울릴게요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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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설마 강에서 2개가 날라갈까 확률이 맞아 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아니잖아. 아이씨. 고재경님 슈퍼채팅 5,900원 감사합니다. 아이씨 감사합니다. 유튜브 각도 좀 나왔네요. 야 진짜 이거 올리려고. 얼마 쓴 거야? 60만원 쓴 것 같은데? 잠깐만. 스킬 데미지 대상 159%. 1%가 안 올라가. 1%가 안 올라가. 1%가 안 올라가. 아이씨. 160%가 돼야 되는데. 아이씨. 1 부족한가요? 인트가 80대에 올라가나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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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